트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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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움직여 니가 멍 때릴 때 I hit it first 눈부신 옷 안보이는 왕관을 훔치고 싹 꿀질러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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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a trojan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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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a trojan 니가 멍 때릴 때 I hit it first 네 안녕하세요 K-POP 구독자 여러분 저는 디멘토 라고 합니다 뉴이브독스라는 팀을 이끌고 있구요 또 공연 브랜드인 루키스게임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제가 처음 힙합 음악을 듣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랩 가사를 혼자 적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중학교 때 특히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에세이나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저희 담임선생님이었어요 국어선생님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당시에 지역이나 학교에서 열렸던 글 대회 같은 데서 수상을 좀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법에 되게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 표현하는 포맷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어떤 포맷이 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랩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했던 건 이제 대학교 흑인음악동안이 들어가서 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첫 번째로 트위터에서 선하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가장 애정하는 노래와 이건 진짜 꼭 들어줬으면 하는 노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좋아하는 노래는 많아요 제가 꼭 들어줬으면 하는 노래도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말을 잘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전달했다고 생각되는 노래는 제 두 번째 믹스데이 롤드다이스2에 있는 2번 트랙 블루스카이라는 노래에요 그 커먼 블루스카이의 랩을 한 건데요 그게 어떤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지 앞으로 가져가고 싶은 이미지라던지 이제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 그런 게 사실 그 노래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들어줬으면 하는 노래도 비슷한 이유로 블루스카이 그리고 또 그 믹스테입에 있는 스테이 드리밍이라는 노래에요 그건 적경이라고 저희 팀의 RA라는 이름을 쓸 때 같이 했던 곡인데요 그 곡에서도 이제 되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싱글이라던지 이런 것보다 믹스테입에 많이 드러나는 게 싱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컨셉 작업물이라던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내 싱글이 많지도 않고 컨셉 작업물이라던가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믹스테입에서는 제가 평소에 느끼던 것들이 이제 그냥 술술 이렇게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다 믹스테입에 있는 곡들이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들려드리지 않은 곡들 중에도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거 많습니다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곡 많이 들고 나올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가면 오늘 밤이 지나가면 오늘 밤에 저희가 주…)eginqu DNN 아침재 아침재 historic 아침잘으니 아침잘 뭔지 mieli 요 생aign وع